다음 달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제주에서는 3개의 선거구에 9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무소속 후보 없이 여야 정당 후보들의 대결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김연선 기자입니다. 4.13 총선 예비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현재 새누리당 도당 부위원장으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는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거쳤습니다.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 전 제주도 정책기획관을 지냈고 현재 주식회사 팜플러스 대표이사입니다. 제주시 을선거구에는 4명의 후보가 격돌합니다.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 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와 8대 9대 도의회 의원을 거쳤습니다. 국민의당 오수용 후보, 현재 미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고 국민의당 지역발전특위위원장입니다.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는 전 방송대 17대 총학생회장을 거쳤고 현재 한나라당 부총재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2명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는 새누리당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제주도의회 8, 9, 10대 의원과 제주대 총학생회장을 거쳤습니다. 후보 등록은 마쳤지만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가능하며 후보자에 대한 선거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연선입니다. MBC 뉴스 김연선입니다. MBC 뉴스 김연선입니다. MBC 뉴스 김연선입니다. MBC 뉴스 김연선입니다.